안녕하세요. 먹티 조사원 백아스입니다. 먹티 조사 진행 중에 슬롯 당첨금 먹티하고 있는 조이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날은 12월 9일이고 스포아이 배너에 조이 슬롯이 있어서 가입한 뒤 사용했더니 먹티합니다. 20만원 충전해서 슬롯 돌리다가 270만원 당첨이 되니까 아이디 바로 탈퇴시킵니다. 스포아이 커뮤니티는 보증 절대 안됩니다. 스포아이에서 글 내리면 해준다고 하면서 처리도 안되고 그냥 차단만 박네요. 슬롯 재팟으로 고액 당첨이 되자 아이디를 강제로 탈퇴시키며 보증을 해준다는 스포아이 업체에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모른 척으로 일관하고 있는 악덕 업체들로 판단이 되니 사용을 중지하시기 바랍니다. 먹티 사이트 정보를 더 알고 싶다면 구글에 베가스.com 검색하신 뒤 확인하시고 다른 곳에서 먹티를 당하셨다면 베가스 커뮤니티로 먹티 제보하시기 바랍니다. 제일 처음 제보를 하시는 분에게 소정의 선물을 드리고 허위 제보한다면 연구 탈퇴 대상이 되니 진실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베가스는 먹티 사이트가 사라지는 그날까지 먹티 조사를 이어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베가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